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한 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에 가다 아이반 터틀 목사님의 지옥편 밤 11시 20분경이었습니다. 나는 무언가가 내 왼쪽 손목을 잡는 느낌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워놨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위였는데 내 손목을 정말로 힘있게 잡고 몸에서 영혼을 뽑아 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서 생명이 없는 내 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이 무시무시한 것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방안에 전등을 켜려고 시도했지만 내 손은 벽을 뚫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악한 영은 내 손목을 잡고서 사망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방을 살피고 있을 때 갑자기 공중으로 올라가더니 무섭고 어두운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이지 않는 상태로 매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나는 그때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맞들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끔찍한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비명을 먼 곳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안에 그들이 내 곁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으며 그곳의 냄새는 끔찍했습니다. 그곳은 소망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꿈을 꾸거나 환각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모든 소망과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은 이제 나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은 매우 기괴한 모습이었고 성의 남자 100명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명과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이런 류의 고통을 이해하거나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열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악한 영은 내 생전에 들어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소리를 내면서 끊임없이 나를 비웃었습니다. 악한 영과 내가 지옥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던 중에 나는 내 영혼 전체로 스며드는 매우 지독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문자 그대로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악한 영과 싸우려고 시도했으며 지옥에 있던 다른 사람들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느낌들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곧 내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질렀고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지옥이 절망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 중에 소리 지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너무 늦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을 돌이키기에 너무 늦게 되고 누군가를 보내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며 절대적인 어둠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악한 양이 나를 끓고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갈 때 나는 열기가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기도에 응납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을 때만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으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나를 향하여 비명을 지르고 내가 지나갈 때 나를 붙잡고 소리치던 사람들은 나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발 나를 여기에서 꺼내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에 의해 불강력적으로 갇혀있는 때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 사이로 지나갈 때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붙잡았고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와 같은 육체를 갖게 되진 않지만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느끼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고 듣게 됩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시간이 가면 떠나지만 지옥의 고통은 떠나지 않습니다. 지옥의 피조물들 중에는 3미터에서 3.7미터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썩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냄새를 풍겼고 흉측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길고 추한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신을 두 동강 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했습니다. 또한 지옥에는 거대한 뱀들처럼 미끄러지듯 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지옥의 중심으로 향하다가 지구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으로부터 지시를 받고서 그 지시대로 하려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이 피조물들 중에 몇몇은 거짓의 영들로서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장악합니다. 이 영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예쁜 여자들이나 잘생긴 남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같은 유의 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과 운세와 독심술과 같은 것들을 믿도록 미혹합니다. 악한 영들은 실제로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들은 수천년 동안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거짓을 믿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뱀파이어와 늑대 인간과 백마술가 마녀와 야산에 사는 거인과 사람 잡아먹는 괴물의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 악과 싸우는 좋은 미녀와 요술쟁이를 다루는 영화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극한 폭력과 살인 그리고 당신이 악한 세력과 싸울 때의 제3, 제4,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개인들의 배후에도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런 것에 눈이 멀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도 역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부모들이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것은 내가 1978년에 지옥에서 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유해 개인들이 세상에 출시되기도 전에 보았습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는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런 개인들을 하게 함으로 지옥으로 직행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난 60년대와 70년대의 아이들과 80년대와 90년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개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도 교회에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은 좋은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 때문에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이 당신 자녀들에게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악한 양의 세력으로 하여금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됩니다. 악한 양들은 수백만 유우가 있습니다. 악한 양들은 크기와 모양과 지시받는 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여서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양들은 지옥에서 당신과 당신 자녀들의 관계를 어떻게 도적질하고 빼앗고 파괴할지를 놓고 말합니다. 그들은 책과 비디오와 게임과 음악과 교사들을 사용할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정부도 악한 양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악한 양들은 인간들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들을 날마다 기도로 보호하십시오. 당신들 중에 몇몇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악한 양들은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뚫고서 침입할 수 없으며 자녀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를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지옥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위를 정결케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지 않으면 정령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옥은 당신이 즐길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붙잡혀서 빠져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나는 자신들이 절대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당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우리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들의 목사들과 집사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지옥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때에 나는 내가 지옥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과 그곳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옥은 끝이 없으며 악한 양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고문과 비명과 냄새도 끝이 없습니다. 그 냄새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보다 훨씬 지독하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하수구 냄새보다도 지독하며 유황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불에 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악한 양은 나를 데리고 가려던 목적지에 점점 가까이 갔으며 결국 나는 먼 거리에서 마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밝게 빛났고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말 그대로 마귀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귀가 방출하는 악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마귀에게서 어떤 뿌리나 긴 꼬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실제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귀가 매우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눈에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만약 마귀가 악한 영들처럼 거대하고 기괴하게 생겼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지옥의 사람들은 나를 잡고서 물어뜯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악한 영들이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된 악한 영이 내 왼쪽 손목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다른 악한 영들이 나의 몸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악한 영은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조롱했고 내가 늘 들어오던 것처럼 나에게 패배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패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내 삶을 바꿀 기회가 있었지만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았기에 지옥의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영원토록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한 시간의 죽음 지옥과 천국에 가다 지옥 편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 이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이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